오늘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나들이 나오니까 어때요? 뿌듯하네요 뿌듯해요? 왜 뿌듯해요? 그냥 엄마하고 나들이 나간 적이 많이 없는데 같이 나오니까 좋아요 나올 때는 좀 밥비 준비하고 나오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도 기대가 됐어요 아이하고 1박 2일 오랜만에 여행 온다니까 잘 놀다 와야지 그러고 왔어요 아침에 너무 흥분해서 평상시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행복해서 좀 일찍 일어나서 기대가 돼서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좋은데요 집에서는 집에서는 맨날 아이하고 뭘 해야 될 것들을 지시하고 사는데 오늘은 그냥 얘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놀다 가려고요 어때요 아들? 좋아 좋아? 뭐가 좋아? 좋아? 뭐람놈? 행복하니까 좋아 좋아? 너랑 이렇게 여행이니까 좋아? 좋아 우리 자주 하자 응 사랑해요 고마워 고마워 멋지다야 우리 아들 흐헤 좋았가 좋아? 하... rumors runner